오늘 모습 보여드린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제 주변에도 버닐럭을 많이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버닐럭 좋으신가요? 네!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러브 러브 사실 제가 버닐럭을 준비하면서 되게 걱정했던 게 항상 저희가 센 노래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히라를 그라타타에 근데 이렇게 예쁘고 약간 사랑스러운 이런 곡을 과연 제가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버닐럭이 저희도 춤추면서 되게 즐겁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안무도 되게 심플해서 여러분들 챌린지 같은 것도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아까 또 VCR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라피스 분들도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회사 연습실에서 약간 연습생 때도 그렇고 약간 자주 저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놀았어요 그러면서 막 편집을 해가지고 막 저희끼리 만들어서 보고 막 웃고 막 이렇게 항상 그렇게 놀았는데 이거를 이제 데뷔하고 나서도 이제 라피스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 어떨까 맞아요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콘서트 때 한번 보여주자 해서 저렇게 연습실에서 영상을 찍어서 이제 편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 영상을 어떠셨어요? 어디셨어요?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 진짜 많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항상 저희에게 큰 힘을 대어주시는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 라피루스도 2023년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까요 항상 저희 옆에서 함께 해주실 거죠? 네 네 함께 해주실 거죠? 네 네 좋다 좋다 든든하다 든든하다 저희도 항상 언제나 옆에 있겠습니다 네 네 2023년이 이제 계모년 토끼의 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네 이제 멤버들 토끼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? 토끼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? 토끼하면 생각나는 거? 토끼하면 저 서원이요 저도 아 그렇네 서원이요 서원언니 서원언니 별명이 핑크토끼잖아요 여러분 아셨어요? 네 네 진짜요? 어 언니 몰랐나봐요? 나는 솔직히 토끼도 닮았고 그 뭐냐 그 다른 동물도 닮았어 햄스터도 닮았어 네 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요?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토끼 키우고 있어요 오 맞아요 세마리 키우고 있어요? 네 TMI였습니다 너무 귀여워 토끼잖아요 저희가 토끼의 해잖아요 응 그러면 또 애교를 안 보고 할 수 없잖아요 아 아 그러면 우리 애교를 제일 많이 닮으면 서원이부터 네? 서원이부터 서원이부터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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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토끼예요 이거요? 네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하시면 돼요 준비되셨죠?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역시 영원이네 진짜 귀엽다 다리가 예쁜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멤버를 더 빨리 봅시다 자 갑자기 왜 저요 갑자기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귀여워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황금 막내 뭐라고요? 막대용 팝 오 오늘 머리도 토끼다 맞아요 양갈래로 했거든요 귀엽네 한번 보여주죠 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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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우리의 리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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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나완 리더 오케이 아 이제 스물 한 살인데 알겠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와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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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아니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시기죠 자요 빨리 또 보여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귀여웠습니다 귀엽습니다 역시 토끼해라 그런지 다들 토끼 같은 거 같네요 네 그렇네요 ㅎㅎㅎ 그럼 우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토끼의 해 우리 라피스 또 2023년 먼지에 또 같이 보내야되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라피스랑 같이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아 라피스랑 하고 싶은 거요? 네 토끼 해잖아요? 그래서 저는 같이 함께 네 토끼 모양이 쿠키를 만들고 싶어요 귀여워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쿠키 만들어본 적 있어? 저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저 있어요 이거 있어? 저 집에서 쿠키 많이 만들었어요 역시 금손 역시 역시 미국에서 많이 만들었구나 쿠키 좋아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영화 같아 좋아 저는 딱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하은이 집에서 같이 쿠키 만들었거든요 아 맞아요 초코쿠키 같이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나 안 불러줬어 저희가 일요일날 만약에 집에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갈 수 있었는데 그때 서은 언니랑 저랑 집에서 쿠키를 만들었는데 엄청 달았어요 서은 언니가 그때 와 초콜릿을 몇 개 사가지고 막 그때는 단 게 너무 땡기는 거예요 제가 원래 초콜릿 한 조각 먹으면 진짜 너무 달아서 다시 먹으려고 하면 너무 물리는데 그날은 너무 잘 들어가더라고요 초콜릿이 그런 날이 있구나 다른 분들 또 라피스와 함께 하고 싶은 거 저는 그라사타 때도 그렇고 히라 때도 그렇고 제가 팬사인회를 많이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팬사인회를 하면서 팬분들이랑 1대1로 대화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오 좋다 그렇네 많이 안 해봤네 네 그러네요 저는 다음에는 더 많은 라피스들이랑 이제 저희 단독으로 이제 콘서트를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예쁜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유혜씨는 어떻게 하실까요? 저는 그 락피스이랑 틱톡 그런 거 같이 찍고 싶어요 아~~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진짜 나이스 아이디어 팔로우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좋다 그럼 배씨언니는요? 저요? 저는 당연히 우리 모두 다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팬사인회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진짜 이번에 한 번 목표 이뤄 보자고요 좋아요 좋아요 레이스니까 건강이 끝입니다 역시 배씨 제일 건강을 잘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저희 마지막 무대 하기 전에 우리 멤버들 한마디 할까요?